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국에서 온 IS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수탄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백만송이 장미는 원래는 러시아 민요예요. 백만송이 장미가 지금 저희가 연주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연주를 많이 하고 다녔었어요. 러시아에서 나라마다 그 나라의 민요를 연주를 해드렸었는데 러시아에 가서 백만송이 장미가 러시아 민요잖아요. 그래서 그 곡을 연주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. 다른 분이 많아. 가난한 어느 화가의 외로운 사랑 이야기 그간 사랑한 그녀는 별처럼 빛나는 여인 그를 위에서 닫힌 눈 초라한 마지막 사랑 그의 그림수가 담긴 뜬 웃음과 눈물을 따라 그녀가 Russell으로 그녀와서 그는 가사와 섹세Tele 그녀는 꽃은 피아의 그는 그녀의 피아의 모델의 나라의 그녀의 시간볕 그녀의 주여 그의 나라의 그녀의 시간볕 그녀의 아이들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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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